왕건은 고려 건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왕건은 고려의 건국자로서 10세기 말에 고려를 통일하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당시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의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왕건은 군사적인 능력과 지략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통치와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여 고려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왕건은 고려의 국가체제를 강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노력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문화를 중요시하고 유교사상을 국가의 키틀로 사막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왕건의 노력과 지도력으로 인해 고려는 강대한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왕건의 건국은 고려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